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이슈위! 안녕하세요, 텐베스입니다. 네, 2023 AA 시승시에서 저희가 아이콘 어워즈를 받았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빛나는 텐베스가 되라는 상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텐베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을 받기까지 우리 많은 분들께서 텐베스를 도와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아이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아이분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텐베스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